이승렴 관장 이승렴 관장 이승렴 관현우 노민우 과연 첫번째 당첨대는 김태욱 축하합니다 바로 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는 김진현, 키재지 미아랑, 유가훈, 진혼, 김태민재민, 박상훈, 현우, 김희경, 오재희까지 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준비 자 당첨자는 바로 3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3조 황수지, 황유로 사부님 딸이에요 김민서, 문서준, 최수현, 민혁, 허범준, 조혜성예창, 김동애, 동호까지 3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부부의 날 미션 황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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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수지 박하나 사부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